계속 가보도록 하지 오 오케오케 아 이러면 좀더 높게 점프할 수 있구나 아하 아 저건 달려서 가야되나 보네 스테미널을 좀 회복하구요 뭐라고 낙수했는가 오오오! 여기 또 안되 아 스테미널가 없구나 여기 처음만 그렇게 가고 아 나머지는 좀 달려서 가야될 것 같네 좀 잘 조절해서 어? 어? 아 됐는데 오케 많이 좀 그 스테미널 꽉 채우자 떨어지진 말고 스테미널 채우는데 시간 많이 걸리네 잠시만 자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오우 안 돼안 돼까지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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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 나 진짜 아아 겨우 겨우 가난한데 아 새끼, 새끼손가락에 지나겠다 에스 어디야 잘인거 같은데 달려건어서 점프해야되네 저게 오오 오 아잇 왜이래 어어 아아 여기서 또 멘붕하나 자 좋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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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달려가면서 안길 점프인거야? 아오오오오오 아아 나 어어 아 야아 저기가 힘들다 아아 달려가면서 안길 점프하기 새끼손가락이 너무 아프네 새끼손가락이 지금 쥐날려고 그래 아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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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들만 써주세요 야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의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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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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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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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데 달려가다가 안개점프 여긴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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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아 다행이다 말이 안떨어졌어 자 자 자 으 자 으 자 으 자 으 자 아으아 안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자 자 자 자 자 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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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데 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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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흑자 흑자 아 정말 조심조심 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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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똑같은데서 왜이래 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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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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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아우 새끼 손가락 아파 이제 엔딩인가? 어? 뭐야 어 안맞은데? 자자자자자자자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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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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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 아 에너지를 갖고 올걸 그랬나? 에너지가 없어요 어어 아 에너지가 없는데? 어어 저게 하나 더 있어야되는거 같은데? 어어 아 저걸 빼야되나? 얘 빼봐 아 여기 있구나 아 에너지가 없는데? 저걸 어떻게 피해? 어어 어어 구석에 앉아있어야되겠구만 어어 안돼! 찰 하아 아 에너지를 가져가야겠네 이거 샷컴 버리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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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어 네 에너지를 없이 하죠 아 저 샷컴 버리고 하죠 룽가맨님 어서오세요 뭐 총알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구석에 있어 구석에 구석에 있으면 최대한 많이 안맞는 것 같은데? 재야전하구요 에너지 하나 넣고 들자 하나 넣고 넣어서 띄고 띄고 넣구요 다시 넣구요 넣구요 다시 넣구요 다시 넣구요 띄고 에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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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에라이 에라이 어어 잠잠잠 구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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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에 있어 구석에 됐죠 툭 이케 에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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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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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 나이스 겁나게 맞았네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뭐뭐뭐뭐뭐뭐야 아 에너지 이번엔 여기 이번엔 어디서 피해야되냐 이쪽에 저쪽에서 저쪽으로 달려야겠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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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어 아 뭐야 이거 어어 끝에에 있으면 안되는구나 끝에 오오오오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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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마지막인거 같은데 됐어 됐자 아휴 아휴 야 왜 왜 왜 야 아휴 자기 자신을 왜 때려 아휴 야 인마 아휴 가만히 좀 있어봐마 주인공이 때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반항을 해 야 자 자기 자신을 죽는거 아냐 아 뭐야 이거 잠뻔 아냐 아하 어허 아하 하하 이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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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oever is reading this I'm hopefully that 내 쓸모없는 다리는 더이상 아 아 저의 삶을 전혀 정리를 하고 이... 이... 아플리스의 빚에... 내 친구들... 저의 내 인생을 보고 저의 가족... 저의 제거 이 사람은 아무도 원하잖아요 특히 제 도와주자가 필요한 곳들 네가 더 이익을 내야 그니까 자신이 장애인이 돼서 자신이 좀 소외된 기분을 막 느끼고 사고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삶을 자신끼리 원하는대로 살 수가 없었대 그니까 친구도 안생기고 나의 가족도 자기를 버리고 아무도 자기가 장애인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니까 자신은 정말 쓸모가 없다 그런식으로 이렇게 혼자 자책을 한거죠 그리고 그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제 안좋아져서 이제 뭐 어 그런 내용인거 같아요 근데 그 의사가 뭐 책을 권해줬고 그거를 이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거 같아요 하지만 어 그 여전히 자기는 외로웠고 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언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외로웠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자기가 미쳐간거 같애 네 그리고 결국에 어 소피도 그렇고 소피가 그 자살한거죠 그니까 그 모든게 자기 책 내용에 있는거 같은데 아 이제 이거 그건가보네요 자 어 어 크라이 오브 피어였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 그건가본데요 자 재밌게들 보셨으면 추천하고 싶지만 살짝 부탁드리고요 예 방송이 살짝 일찍 끝났다 뭐 뭐하지 경찰 챕터요 경찰 챕터 뭐 멀티플레이로 하는거요 뭐 멀티플레이로 하는거요 그것도 무서워 공포 아니야 뭐 멀티 할사람이 있어야죠 같이 하지 자 일단 크라이 오브 피어였습니다